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주에 가장 논란이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수업시간에 애들이 완전히 개판을 치는 이런 모습이 공개가 되어가지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요즘 세상에 교권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한숨을 쉬셨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권이 바닥에 떨어진 이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이번주에 한 동영상 플랫폼에 남학생 하나가 수업 중에 교단에 올라가서 교사 뒤에 들어 누워가지고 교사를 촬영을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 하나가 올라와서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고 교실에는 다른 학생들도 많았는데 아무도 이 학생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교사 역시도 학생을 무시한 채 수업을 이어갔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살펴보니까 이 교사는 해당 학급의 담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을 살펴보니까 수업 시간 중인데 또 다른 남학생 한 명이 상의를 벗은 채 여교사에게 말을 거는 모습 등도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를 보고 있는 누리꾼들은 교권이 바닥에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다라는 이런 반응을 보였으며 이게 학교인가 등에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와이프하고 밥 먹으면서 해당 영상을 전영뉴스에서 봤는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저도 애를 학교에 보내는 입장에서 내 자식도 학교 가가지고 저런 짓거리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어가지고 굉장히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학창 시절에 선생님한테 뭔가 잘못을 하거나 수업 시간에 딴짓하다 걸리면은 선생님한테 뒤지게 맞았던 이런 기억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요즘 학교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도 진짜 믿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해당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진짜로 한탄을 했는데 더욱더 황당한 것은 학교 쪽에서 이 사건을 대응하는 자세였는데요. 언론 측에서 해당 학교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 경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학교 측의 관계자는 영상 속의 학생이 담임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하게 스스름 없이 지내다 보니까 좀 버릇이 없어서 저런 행동을 한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한 해당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서 교단에 올라간 것이고 선생님을 촬영하는 일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우선은 학교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황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기 자빠져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는 쟤는 좀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하고 친해가지고 저직거리를 했다라고 해명을 하는 것 자체가 학교 측도 좀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은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 발발 죽이고 싶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학교 측에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을 내놓으니까 교원 단체들도 명백한 교육권 침해를 하면서 비판이 쏟아졌고 전교조 측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이 철저한 진상조사라든가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라는 이런 성명을 내놓았으며 이 사건에 대해서 눈으로 봤지만은 믿을 수가 없는 모습이었다면서 참으로 참담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안을 인지한 충남교육청이 이제부터 영상 내용에 대한 진상조사로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합당하게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리고 아울러서 수업시간 중에 벌어진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을 했고 교권보호조례가 제정된 것만으로도 교사의 교육권이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규주에서 내고 있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하지만은 근데 이제 정규주에서 이러한 입장을 낼 만한 처지인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요새 학교에서 애들이 이렇게 많이 버릇이 없고 너무 인권 타령만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정규주에서 그동안 너무 학생들 위주로 인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 정규주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동안 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투쟁을 해왔던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반성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네티즌 역시도 정규주에서 이런 입장을 내는 것이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정규주 덕이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다른 네티즌 역시도 정규주가 대한민국 교육을 다 망치고 있는 기분이 드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인가요? 라는 의견도 있으며 그 외에도 이러한 모습이 정규주가 그렇게 강조했었던 학생 인권 존중의 모습이고 참 교육이냐 저런 것들은 사람이 안 된다라는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 교육부의 2019년에서 2021년 교권 침해 사례를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데 이 기간 동안에 무려 교권 침해 행위는 6128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 사건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이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를 고발한 것은 총 14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교사들이 보호를 받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교육청의 관계자는 형법 위반 행위가 명백한 사안만 고발하기 때문에 고발 건수가 적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교라든가 학부모와의 마찰 소송 등을 피하기 위해서 사건을 쉬쉬하는 경향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몇몇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교사 B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달에 자율 배식 중에 동급생과 다투는 6학년 학생을 타이르다가 학생이 짜증을 내면서 던진 식판에 얼굴을 맞아가지고 피가 흐를 정도로 상처가 났는데 학부모가 면담해서 아이가 부모 말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서 모르세로 일관했다라고 전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으려고 하면서 일이 커지는 것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교사 B씨 같은 경우에는 제자에게 맞았다라는 자괴감을 떨치기가 어려운데 참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오히려 피해를 입은 교사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 C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달에 수업을 방해하는 5학년 학생을 타이르다가 학생이 던진 색연필에 머리를 맞았고 이에 대해서 학생을 꾸지지니까 이후에 학부모가 찾아와가지고 교사가 학생에게 소리를 지른다면서 민원을 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보면은 진짜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애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또한 이 학교의 교감 역시도 교사 C씨를 불러가지고 오히려 교사에게 주의하라라고 경고를 줬다라고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초등학교 교사 D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달에 여학생을 성추행한 남학생에 대해서 학폭위를 열기 위해서 남학생 학부모에게 연락을 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폭언을 들었다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교육계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생기부에다가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해야지만 그나마 교권 침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교보 위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가 같은 공간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옳지 않다면서 교사와 학생이 트러블이 있을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시급하게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워낙 교육 상황이 막장이어가지고 제도적인 개선을 조금 한다라고 해서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이 개선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개인적으로는 웹툰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이버의 워료 웹툰을 보면 참교육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해당 만화를 보면 교권보호국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선생님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학교라든가 문제아들을 갱생시키기 위해서 파견을 해서 교권보호국의 교사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참교육을 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웹툰이 있는데 지금 학교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그냥 웹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교권이 어디까지 바닥으로 추락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너무 지금 우리 교육계가 학생들의 인권이라든가 권리만 강조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계기가 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